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잘생겼나요? 여러분이 잘생겼나요? 여러분이 잘생겼나요? 선생님이 잘생겼나요? 네. 이 교수는 64번째 단어입니다. 어떻게 말해요? 영어로 춤을 춰죠? 여기가 있어요. 버팔로는 항상 걱정하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반복해 주세요. 라스, 운스, 탄천. 라스우스, 탄천. 라스우스, 탄천. 라스우스, 탄천. 라스우스는 렛. 렛. 벌브, 라스우스. 라스우스. 인펜드립. 운스는 어스. 어스. 오, 여기 소리가 들어요. 탄천. 탄천은 당연히 말이에요. 라스우스, 탄천. 댄스, 탄천. 댄스, 탄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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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공유해봅시다. 탄천. 인피니티브는 탄천. 인피니티브는 탄천. personal pronoun. 이히. I. 두. 유. 인포물. 탄천. L. G. S. 그리고 블루랭에 가시죠. 여러분, 내가 따라해봐요. 네. 좋아요, 말리. 뱉이와. 뱉이와요. 이 뱉이와요. 이 뱉이와요. 이 뱉이와요. 뱉이와요. 이 뱉이와요. 이 뱉이와요. 그리고 G. 네. 이히 탄천. 2톤 그리고 LGS톤 2톤 위에서 탄네탕 여기가 탄네틱 오, 바팔로 봐주세요. 바팔로 봐주세요. 바팔로는 카메라 봐주세요. 바팔로는 여기, 죄송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탄네틱 위에서 탄네틱 그리고 위에서 탄네틱 바팔로는 탄네틱에 앉아서 탄네틱을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탄네틱을 잡았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할 수 있겠죠. 이해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 탄네틱 2톤 LGS톤 위에서 탄네틱 그리고 이리 탄네틱 지 탄네틱 5톤 음, 잘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춤을 좋아해요? 오, 예. 춤을 좋아해요. 렛츠 운스 탄천 렛츠 운스 탄천 렛츠 운스 탄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렛츠 운스 탄천 렛츠 운스 탄천 렛츠 운스 탄천